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온라인 설명회 저 처음 합니다. 하게 된 계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제가 현장에서 설명회를 계속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러셀 학원의 7개 학원을 계속 설명회를 하면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요. 학생들도 그렇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용 아무래도 우리 온라인 학부모님과 학생들한테도 공유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7개 캠퍼스에서 했던 설명회를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 학습에 관한 얘기고요. 제가 먼저 순서가요. 수능 분석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 방향, 뭘 공부하면 되는지 그 전반적인 수능 영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수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여러분들 뉴스 봐서 알잖아요. 킬러 문제 내지 않겠다. 맞습니다. 정말 제가 9평 때도 그 얘기를 했고요. 이번 총평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킬러 문제 안 낸 약속 맞아요. 근데 오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정답률만 보고서.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작년 수능이고요. 이게 지금 아직은 결과 안 나왔지만 가채점 결과입니다. 어? 얼핏 보면요. 뭐야 장난해?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니야? 작년 수능보다 60% 이하 문제에 따라 학생들이 난이도가 높다 낮다가 느껴지는데요. 아무리 봐도 작년 수능보다 정답률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 예상건데 아마 1등급 나온 학생의 비율이 작년보다 좀 줄어들 가능성은 무지하게 높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희가 이제 분석을 아무리 봐도요. 아, 문제 정말 잘 만들었다. 뭐냐면 추상적인 내용이라던가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 안 냈습니다. 정말 뭘 냈냐면요. 기본을 냈어요. 해석 능력을 물어봤고요. 줄거리를 따라가는 능력을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점수가 작년 수능보다 낮게 나온 이유는요. 선지에 있습니다. 막연하게 스킬을 동원한 학생 또는 대충 감으로 문제 푼 학생 예전에는 좀 쉬운 문제 있으면 대충 느낌상 3번이겠네 이렇게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를 못 지우겠는 거예요. 명확한 근거와 이해를 하지 않으면 답을 못 찾게 만든 겁니다. 정말 좋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구평 때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야, 영어 스킬 중요하지 않다. 저도 스킬 써요. 근데요. 스킬은 말 그대로 보조장치예요. 영어의 기본 중에 기본은 뭐죠? 어휘 되고 해석되면 90% 끝난 겁니다. 자, 90%끝났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그걸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수능에서 알려줬죠. 아, 영어 수능의 본질. 결국에 어휘와 해석 능력이구나.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해석 능력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뭘 오해하냐면 뭐 끊어주고 묶어주면 해석이 될 거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줄거리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한번 잠깐 할게요. 제가 고1 때요. 미리 이제 실망하지 마시고요. 저 영어 선생입니다. 제가 고1 때 정말로 영어가요. 모의고사 기준으로 68점에서 72점, 73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 지금 영어 선생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저요.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수업 시간에 공부한 거 복습했고요. 아,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단어 정리해서 외웠어요. 근데요. 1학년 끝날 때까지 점수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었냐면 나 바보 아니야? 나 공부하는 데 성적 안 나가려지? 첫 번째는 생각 1번. 2번이 뭐냐면 혹시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2번이었던 거예요. 제가 고1에서 고2 넘어갈 때 저희 정말 은사님이신데요. 선생님께 이제 그 상담을 제가 드렸어요. 그게 제 영어 인생, 영어 성적을 바꿔놓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렸던 현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공부 안 했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왜요? 저 공부했는데요? 제가 이 말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영어가 절평으로 바뀌고 나서 학생들이요. 솔직히 말할게요. 영어 공부 안 합니다. 아예 안 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1시간에 얼마나 하니 할 때 시간으로 모르지 않아요. 저는. 1시간에 몇 분이나 하니? 0분으로 나온 날이 더 많아요. 또 하나 학생들 중에서요. 저 하는데요. 단어 외우면 해석할 거라고 완전 오해를 해요. 저 단어 많이 외웠습니다. 점수 안 올라갔습니다. 학생이 좀 있습니다. 조금 더 공부한 학생은 선생님 저 복습하는데요. 근데 점수가 안 올라가요. 딱 나 같은 학생이에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부 안 한 거예요. 제가 다른 과목 잠깐 비교 한번 해볼게요. 수학이요. 만약에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을 했고요. 복습했습니다. 1등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겁니다. 어? 안 눌리시네요. 국어 한번 해볼게요. 국어의 수업 시간에서 수업 열심히 들었다고 칠게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한번 복습은 했습니다. 1등은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게 포인트였던 거예요. 선생님이 저한테 그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수학이요. 1등은 나오려면 어떡하죠? 수업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하죠. 근데 똑같은 문제 다시 풀면 1등은 나오나요? 아니요. 한 번도 풀어본 적 없는 다른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죠. 채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공부죠. 두 번째, 그럼 국어 한번 해볼까요? 국어 수업 시간에 배운 거 똑같지 않아요? 국어 시간에 배우고 딱 복습하고 이런 게 중요하구나 한다고 하면 수능이 문제 아니라 내신조차 안정적 1등이 남았나요? 안 나왔을걸요? 다른 문제를 또 풀어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채화라는 거죠. 근데 영어는 뭐냐? 이게요.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이 대부분에다가 공부한 학생들도요. 딱 어디까지 하느냐? 학원이나 학교에서 딱 수업을 들었어요. 딱 복습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끝. 한 번도 읽지 않은 문장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복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제기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요. 고1 때 모의고사는 68, 72 좀 왔다 갔다 했다 했죠. 저 그거 1등급 나오는데 6개월 걸렸고요. 만점 나오는데 8개월 걸렸습니다. 뭐요? 공부 방법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 자, 수능 분석 조금 더 해드릴게요. 3줄 이상의 문장이 82개. 자, 무슨 말인지 안 다가올까 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능은 하나의 지문에 평균적으로요. 3줄 이상의 문장이 약 4.1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4개 정도 문장은 최소 3줄 이상이었다는 얘기예요. 해석 공부의 핵심 중에 요게 있는데요. 학생들의 오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어 외우면 성적 올라간다? 안 올라갑니다. 외워야 하는 건 맞는데요. 그래서 해석되는 게 아니었어요. 또 끊어주고 묶어주면은 해석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문장이 3줄 이상 넘어가면 붕 떠요. 제가 또 부위적 설명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단어 외우면 용어 공부했다고 착각하는 생각이 너무 많아갖고요. 러시아어를 내가 단어를 막 외웠다 칠게요. 그런데 한 두 줄짜리 문장이 나왔어요. 해석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왜요?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단어만 안다고 해서 단어 30개가 쭉 나열되잖아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제가 중국어 해볼게요. 한자의 이 뜻은 안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중국어에 한 30개의 한자가 쭉 써 있어요. 해석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의 오해가 뭐라고요? 단어 외웠으면 이거 공부한 거 아니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단어만 안다고 해서 단어 한 30개가 쫙 나온 거와 두 줄 만에 이해가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어순대로 해석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순대로 공부하는 건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요. 러시아어나 중국어를 내가 단어를 외웠다고 쳐도 순서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배우고 나서 배운다고 선적 올라갑니까? 채화해야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장으로 자기가 연습을 해보는 공부가 꼭 필요한 거예요. 해석이라고 하는 게 막연한 착각 있잖아요. 수능쯤 되면 해석 잘 되겠지? 말이 됩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채화하지 않았으면 이런 개념과 똑같지 않아요? 국어 에이 내가 지금 수업 듣고 복습하고 있는데 수능쯤 되면 1등급 나오겠지 수학 에이 나 수업 듣고 있으니까 수능 되면 1등급 나오겠지 똑같은 거잖아요. 채화를 하고 문제를 풀어봐야지만 올라가잖아요. 똑같아요. 일단 해석이라는 게 해석하는 순서대로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끊어주기, 묶어주기를 의미 단위별 해석 구문독해라고 하는데요. 그거만 했다고 해석된 게 아니에요. 문장이 자, 아까 보여드렸죠. 세 줄 이상 문장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순간 이번 수능은 여섯 줄짜리 와, 놀래시 않으시네요. 빈 칸을 원래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든요. 여섯 줄짜리 문장이 나왔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답률이 얼마 나왔다고요? 1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리딩 실력이 안 되면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거다. 어순내로 해석한다. 의미 단위별로 한다. 근데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 단계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길고 복잡한 문장이 이제 나오잖아요. 세 줄, 네 줄, 다섯 줄. 그러면 시간도 부족하고 붕 떠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해석의 끝은 키워드를 잡는 겁니다. 제가 우리말로 예시 한번 해드릴게요.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거 영어 쓰면 네 줄 나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게 다 중요한가요? 아니죠? 탐슨은 시인으로 유명하답니다. 탐의 아들이자 마이클의 탐의 아들이자 제니의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슨은 수식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동사 유명하다. 우리말을 읽을 땐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어도요. 뼈대와 수식어 구분되고 키워드가 잡혀요. 아 탐슨 시인이야. 이거 기억하면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수능을 끊어 읽고 묶어 읽기가 또 해석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문장이 6줄이 딱 나오는 순간 뭔 말인지 하나 또 모릅니다. 제가 6줄짜리도 아니고요. 보여드릴게요. 수능에 나왔던 문장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가부를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문장을 제가 단호수거 다 도와드릴게요. 끊어주기 묶어주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지 한번 봐볼게요. 분산된 집중력입니다. 동사팬 끊어있는 게 기본이에요. 너의 능력에 해를 끼친다. 명사담의 투부정사는 후치 수식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안단 전제 하에 let go of가 놓아주다 제거하답니다.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능력에 해를 끼친다. 계속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비록 읽지라도 너의 집중력이 너의 관심이 분산되었을지라도 그것은 좁게는 집중되어 있다. 이제부터 좀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해. 그 다음에 이것도 어려운 구조 맞아요. 안다고 해도 해석이 어렵다고요. for 다음에 주어 동사 동사가 나오면요. 전의사 아닙니다. 접속사라고 해서 because밖에 해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자 고정시키다 또는 집착하다야 단지 스트레스 있는 부분들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너의 경험에 학생들이 이렇게 행운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볼까요? 그래도 이해 안 된다니까요. 분산된 집중력은 너의 능력에 해를 끼친다.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능력에 해를 끼친다. 왜냐하면 비록 너의 집중력이 분산되어 있을지라도 그거는 좁게 집중되어 있다. 왜냐하면 너는 할 수 있다. 집착할 수 있다. 단지 스트레스 있는 부분에 너의 경험. 이렇게 다섯 번을 읽어도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뭘 해야 돼요? 우리말로 해볼게요. 다시요.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뭐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중1때부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5형식 배울 때? 제가 고2때까지 그랬거든요. 이거 내가 도대체 왜 배우지? 나 실전에 해석할 때 S, V, O 이런 거 안 쓰는데 나도 안 합니다. 지금도. 그거 왜 배웠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뼈대입니다. 키워드라고 하는 거고요.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무조건 걔는 동그라미를 쳐야 그리 보여요. 그게 키워드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수식어를 다 빼버리면 해석의 왜곡이 생기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압니다. 뭐랄까요? 이건 기본사항이에요. 이거만 있으면 전세계 모노노 그 문장 이해한 겁니다. 뭐만? 육하원칙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입니다. 그런데 보통 누구하고 무엇은 주어 목절은 겹치거든요. 언제 어디 어떻게 왜예요. 혹시 부모님께서 듣고 계시다면 시간장소 방법 이유 그게 뭐예요? 부사죠. 시간장소 방법 이유라는 부사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부사적 해석만 그런데 어렵게 얘기 안 하고요.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언제 어디 어떻게 외만 들어가면 그 문장 제대로 위한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딱 한 번 읽었으면 되게 어렵구나. 두 번째 읽을 때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는 걸로 바뀔 겁니다. 분산된 집중력 집중력을 분산시켜버리면 스트레스를 없애는 능력에 해악을 끼친다. 아 집중력을 오히려 분산시키면 내가 스트레스를 제거를 못하는구나. 콤마 콤마 삽입구문이에요. 원래부터 없어되는 콤마 콤마 삽입구문입니다. 왜냐하면 뭐는 너는 비에이블 투 핵심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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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동산입니다. 왜냐하면 너가 집착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는 부분 덜 목적입니다. 뭐해? 너의 경험한 거에 스트레스 있는 부분들에 어쨌든 네가 집착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분산시켜도 스트레스 제거 못한다. 이 별것도 아닌 문장을 수식을 막 집어넣어서 어렵게 만든 겁니다. 뭐예요? 이게 해석이에요. 해석이라는 게 번역과 시험이 아니잖아요.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우리말로 바꾼 게 해석이 아닌 거예요. 문장, 문장의 필자가 의도하는 바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여섯 문장 따라간 게 하나의 글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글의 줄거리를 놓치지 않으면서 주제를 팍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 공부라는 게 이거예요. 아 단어 외우는 게 영어 공부가 아니었구나. 너무 많은 학생들이 단어 외우고 영어 공부했다고 너무 우기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갖고요. 중국어 생각해봐. 너 단어 안다고 해석되는 거 아니야. 어순대로 스케야 되고 의미 단위배로 있는 것이며 글이 길고 복잡하면 두 번째 키워드 잡아야 글이 모여. 이게 해석이에요. 그런데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공부하면 90%의 공문 거고요. 독해력입니다. 해석 능력은 해석 능력이고요. 수능이라는 시험이 번역과 시험이 아니잖아요. 독해력의 시험이에요. 물어본 것만 대답한다. 이게 뭐냐. 유형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입학 문제와 요양문이에요. 대입학 문제가 원하는 건 뭐죠? 우리한테 주제가 뭐니 주제가 뭐니 그럼요. 퀴즈 한번 내드릴까요? 영어는 문제 하나에 평균 몇 개 단어로 구성돼 있게요. 몇 개 단어? 약 170개 단어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 170개 단어를 다 머리에 입력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주제가 뭐니만 답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포인트냐. 평균적으로 수능은 한 문제는 170개 단어에 약 16개에서 17개 줄에 줄 문장은 약 6문장 정도로 구성돼 있거든요. 여섯 문장이나 중요한 게 아니라 주제가 뭐니 소재 결론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제문을 찾아내는 겁니다. 주장문이에요. 무조건 선지를 지울 때 소재 주장 결론을 기반으로 오답을 지우는 겁니다. 요번 수능이 뭐였다고요? 정말 잘 맞는 문제였습니다. 해설집 해봐서도 이해가 안 된다던가 추상적이라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 진짜 안 냈습니다. 약속대로. 그리고 뭘 물어봤어요? 주제가 뭐니. 주제 사죠. 그걸 물어봤는데 대입학은 근데 막연하게 눈으로 있는 학생이나 스킬 동원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붕 떠. 오해하지 마세요. 나 여기 읽지 말라고 한 적 없고 저 그렇게 수업한 적 없습니다. 읽음. 저도 읽습니다. 한 번만. 한 번만의 의미가 뭐죠? 힘 빼라는 얘기에요. 줄거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대충. 줄거리는 따라가는데 선지를 딱 보기 전에 소재, 주장, 결론. 주제문 찾기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근거로 문제 풀란 말 들어봤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아 글 안에 주제 하나니까 주제를 찾으라는 거구나. 그럼 두 번째 무관문과 밑줄 어휘 30번의 밑줄 어휘도 정답률이 낮습니다. 무관문하고 밑줄이요. 그러니까 밑줄 어휘 문제가요. 막연하게 틀린 거 고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위아래 위아래 이런 게 아닙니다. 소재나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 얘는 주제가 뭐니. 얘는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 그럼 뭐에요? 주제를 파악하지 않으면 줄거리는 놓치지 않고 따라가야 돼요. 줄거리는. 근데 주제문을 찰 줄 알아야 정확하게 오답을 지운단 말이죠. 그럼 장문독회 41, 42. 특히나 42번은 정답률이 워낙 낮습니다. 뭘 물어볼까요? 장문독회 학생들이 또 어려워하는 게 너무 기니까 선생님이 일단 까먹어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줄거리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근데 또 하나가 있다. 41번은 무조건 제목이에요. 대입 파악이에요. 얘는 출제도가 주제가 뭐니. 42번은 밑줄 어휘 문제입니다. 미리 했습니다. 이제 공통점이 보일 겁니다.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 어? 이제 계속 보니까 주제 관련이네. 빈칸 갑니다.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빈칸 중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빈칸 순서 삽입인데요. 이 세 개 중에 하나인데 빈칸 문제에 설마 170개 단어를 머리에 입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었겠죠. 막연하게 느낌으로 찌라는 게 아니었겠죠. 근거 없이 문제 못 내잖아요. 빈칸 밑줄 미 파악은 사실 출제에서 같습니다. 되기 쉽습니다. 주제는 뭐니. 위아래 관계는 뭐니.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여섯 개 문장 정도로 구성된 영어가 난 이 글의 주제를 알아요. 위아래 관계를 알아요. 답이 왜 안 나옵니까? 100% 나옵니다. 무조건 주제는 뭐니. 위아래 관계는 뭐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와. 하나구나 이게. 결국에 주제가 뭐니를 물어보는 거였구나. 거의 대부분의 수능 문제가. 그럼 주제가 뭐니를 물어볼 때 뭐예요? 스킬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해석 능력을 바탕으로 줄거리를 놓치지 않고 따라간다. 물론 주제문 찾는 건 누군가한테는 배워야 되겠지만 주제문 찾는 연습을 하고 줄거리를 놓치지 않으면 문제들 뭐가 나오는지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리딩 스킬이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써요. 근데 그건 보조장치잖아요. 진짜 영어 핵심은 해석 능력. 줄거리 따라하는 능력. 주제 파악한 능력이란 말이죠. 그럼 마지막 학생들이 또 어려운 유형이 하나 남긴 했습니다. 순서와 문장 삽입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는 좀 쉬운 유형이지만 장문도캐 43부터 45번이요. 이건 주제 관련은 아니에요. 주제 관련해서 유일하게 배제되는 문제입니다. 줄거리상 적절한 게 뭐니예요. 줄거리상 적절한 게 뭐니.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아주아주 많은 학생들이 출제돈을 알아도 이렇게 안 풀고 있다는 거예요. 줄거리상 적절한 게 뭐니면 뭐지? 줄거리만 남기면 다시 해볼까? 수식으로 한번 빼보세요.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언제 어디 어떻게 외야만 남겨보세요. 문장 문장을.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게 어딘지 보입니다. 수능이라는 시험은요. 그래서 스킬적인 게 아니에요. 줄거리 따라가는. 그게 진짜 해석력이구나.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거 다시 하나 돌아가 볼게요. 혹시 영어수험 많이 들으면 성적 올라가나요? 안 올라갑니다. 체화해야죠. 자기 혼자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성적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제 수업을 듣던 다른 선생님을 듣던 학교에서 듣던 누구 어떤 수업에서 듣던지 간에 들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들은 다음에 익히고 체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마지막 이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럼 1년 동안 어느 정도 공부하면 제목이 승리하는 공부법인데 이렇게 하면 진짜 일 나온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까지 공부해야 돼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일단 줄거리 따라가기. 이건 기본사항이고요. 얘입니다. 10개년 기출문제예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자기가 해석도 다 해봤어요. 이거는 자기가 수업하는 게 아니고요. 혼자 자습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이 정도의 자습량이 나오면 돼요. 10개년 동안 나왔던 기출문제 문장 다 해석해봤고 줄거리 잡을 줄. 흐름도 다 놓치지 않고 있어. 주제문 찰지도 알고 문제를 풀어본 거야. 이 정도 풀어본 학생이면요. 일 안 나오기 힘듭니다. 그럼 또 이제 계산하기가 복잡해져요. 그럼 10개년이면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분량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딱 이렇게 하면 되게 많아 보이죠. 10개년이면 이렇게 됩니다. 저도 이제 기출문제에서요. 목적, 심경, 그래프, 일치, 불일치 하지 말라고 해요. 너무 쉬워서. 그걸 빼면 대입학부터 이제 빈순삽, 장문독회까지 16개의 지문이 나올 거예요. 10년이면 160개에다가 1년의 모의고사가 3월 학평, 4월 학평, 5월 달이 없습니다. 6월엔 모의평가, 모평. 7월, 8월에 없습니다. 9평, 10월, 수능. 1년에 7번의 공식적인 시험이 있어요. 7을 곱하면 약 1120개 문제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거 뭐 풀어요? 이거 뭐 풀어요? 너무 많아요. 자, 아니요. 이게 개수를 보지 마시고 자, 이거를 12개월로 한번 나눠보실래요? 아니, 11개월로 나눌게요. 약 한 달에 100개죠? 100개죠? 30일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루에 몇 개예요? 약 3개 지문이죠. 다시요. 하루에 영어 지문 3개도 혼자 자습 안 하시려고 했어요? 그럼 공부 안 한 게 맞잖아요. 제가 무슨 국어나 수학처럼 국어, 수학 되게 중요한 과목입니다. 상대평가하기도 하고 친구랑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공부 시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처럼 하루에 2시간, 3시간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하루에 최소한 그래, 내가 오늘 누구든지 배웠으면 그래, 복습은 한다. 나 혼자 근데 그래, 하루에 3개 지문은 씹어 먹어야지. 나 해석 공부하고 어휘 모르는 거 정리해서 외우고 문제 풀어봐야지. 이렇게 공부한 학생이 일 안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루에 3개 지문은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고요. 죄송해요. 게을러서 하는 겁니다. 정말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불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부할 때 답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줄거리 따라가는 거. 그리고 근거 문장. 주장문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재, 주장, 결론. 빈칸이면 주장문과 위아래 관계. 이런 겁니다. 오답을 지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무슨 스킬 같지만 스킬이 아니죠. 결국에 뭐예요? 줄거리 놓치지 않은 해석 능력입니다. 이번 수능에서 저는 아무리 해도 정말 입증했습니다. 스킬 중요한 거 아닌 거 맞다. 진짜로 맞다.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은 해석 능력에 있다. 그게 바로 줄거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회를 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캠퍼스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아 이거 온라인 학생들한테 정말 이거 알려줘야 되겠다. 자 분명히 도움됐을 거라고 저 믿습니다. 1년 동안에 계획 잘 짜시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만 하면 돼요. 하루에 이 정도 공부량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3개 정도는 꾸준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꾸준히 공부하셔서 반드시 영어 승리하시고 영어만 잘 보지 말고요. 전과목 다 수능 대박나는 자 2025학년 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